기아 자동차가 사명을 기아로 변경한다. 사진 기아차 유튜브 갈무리 기아차 71600-0.69J 기아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기아차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오는 6일 오후 7시 새 사명과 로고 티저 영상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슬로건도 기존 파워 투 서프라이즈 더 파워 투 서프라이즈에서 무브먼트 데드 인스파이어스 무브먼트 데드 인스파이어즈로 변경한다.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제조기업에서 전기차와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플랜S 전략을 무브먼트 데드 인스파이어즈로 구비된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기아차 보호가 새록으로 교체된다. 한편 기아차는 1990년 3월 기아 산업에서 현재의 기아 자동차로 경선을 개발하는 플랫폭북을 거듭내야지한다.